다같이 자매에서 잠시 일어나주시면 대단히 감사합니다. 이 음악에 맞춰서 잠시 몸을 한번 풀도록 하겠습니다. 너무 오래 앉아계셔서 힘들어요. 이 음악에 맞춰서 잠시 몸을 한번 풀도록 하겠습니다. 네 우리 남춘구님 연주가 끝나고 난 다음에 최미애님 혹시 계신가요? 최미애님 손 한번 들어주세요. 최미애님 자리에 안계신가요? 최미애님? 네 최미애님 안계시면 심일옥님 자리에 계신가요? 심일옥님? 심일옥님? 아 네네. 이 곡이 끝나고 난 다음에 심일옥님 각설이 준비 부탁드리겠습니다. 심일옥님 각설이 준비 부탁드리겠습니다. 아이고 수고하셨습니다. 좋은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